오늘이 예정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건 우리가 생각한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제가 아침에 깨달았어요 아침에 제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기나긴 요한계시록을 또 복잡한 요한계시록을 3일 안에 끝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 같아요 니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3일 동안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꾸중을 주세요 3일 동안 뭐 하겠느냐 사람 눈치 본다는 거죠 너 왜 사람 눈치 보느냐 사람들이 3일 더 하면은 며칠 더 하면은 뭐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텐데라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하는구나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 토요일 제가 다시 해요 저희 아미교회가 금년 지나갈 때까지 12월에 주일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연결해서 주일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일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끝내고 우리가 셀 모임이 있거든요 셀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고다음 토요일 고다음 주일 또 계속 할 거고 그리고 고다음 토요일 고다음 주일 그리고 또 고다음 토요일 고다음 주일 하면 연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3주를 계속해서 토요일 계속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저도 좀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이제 그때 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게 소위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서 성냥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시길 바래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정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자체도 이게 무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물어볼 걸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가짐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평소엔 모르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마디의 기도를 하면 그 말을 탁탁 들어주세요 급할 때 예컨대 집안에 전혀 문제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급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세요 평소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은행에 조축하듯이 그 에머젠시를 위해서 긴급 상황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와달라고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It's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 말 이 정도면 됐겠죠? 모든 스케줄을 다 접어넣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를 요한계시록으로서 정리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지금 14강으로 들어갑니다 14강 14강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거기에 넘버원 쓰시고요 지난 시간 13강에서 그 말을 다시 적으세요 13강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공부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3강에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공부했다 이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였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리뷰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거기에 있는 남을 쓰시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해석과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심지어는 후천년주의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주로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해석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융합적인 접근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접근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예컨대 우리가 이제 에베서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세대주의에서는 에베서 교회를 30년에서 100년 교회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은 무례한 짓이고 또 주님께서 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감을 도대체 이게 무언가 그러면 이 에베서 교회가요 우리 어떤 교회인지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그 소위 그 교회를 그 기간을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교부시대 교부라는 것은 그 열두 제자님들 열두 제자님들 또 사도바울과 그 제자들 이분들을 가르쳐 교부라는 단어를 써요 교부 이 교부들이 영어로는 페이트리악이라는 페이트리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부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교부시대의 교회가 에베서 교회처럼 시작이 잘나가다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교회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을 전 교회 시대의 교회 중 하나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양면성을 가지면 더 우리의 마음이 풍부해지죠 그렇죠? 두 번째 교회가 뭐였던가요? 서문화 교회 우리 서문화 교회는 이제 100년에서 313년 카타콤 교회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타콤 교회들 이야기는 우리가 다 들어서 능히 아는데 그때 그 정말 그 소수의 분들이 그 카타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 때도 그랬지만 카타콤 교회 그 시기에도 적 그리스도들이 많았어요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요 말씀 꼭 좀 다 열어보세요 요한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주 85년에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한이 이런 말씀 했어요 어린 자녀들아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줄을 그으세요 요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마지막 때라는 요한이 표현한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까지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교회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 이라는 말이요 그것을 헬라 말로 안티 그래요 안티 안티 A-N-T-I 그걸 한국말로 적이라고 번역을 해요 안티 크리스토스 안티 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보면요 요 안티라는 의미가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요 안티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안티 하면 제가 영어로 먼저 써줄게요 적절한 한국말 우리가 한번 찾아 봅시다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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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먼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적절한 한국말 우리 찾아 봅시다 그게 안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티의 뜻은 Opposite Opposite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티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안티는 뭐냐면 우리가 Instead of Instead of 란 말이죠 Instead of 또는 In place of Instead of 뭐뭐 대신해 그런 말이죠 이거 모르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인스타에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던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False F-O-F-A-L-S-E False False란 말은 한국말이 뭐예요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 그 다음에 Instead of 뭐예요 Instead of 뭐뭐 대신하여라 그런 뜻이죠 뭐뭐 대신이죠 대신하여 여기 영어 선생들 몇 사람 앉아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Against는 뭘까요 Against와 Opposite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He is Against me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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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슨 뜻이에요 대항한다 Opposite I am 반대한다 맞아요 거기 그 의미가 달라요 Opposite은 반대편에 있는 반대한다는 뜻이고 Against는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Instead of 대신한다 그 다음에 False는 거짓이다 다섯 번째 지우세요 네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 안티라는 말이 근데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원수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적 그리스도 거기다 좀 질문 하나 집어넣으세요 왜 교회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허락하셨나요 지금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교회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교육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신약 시대만이 아니고 이 그러니까 이 이 소리 잘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하게 그래요 이 구약 시대도 구약이 4천년 아니니까 구약 4천년과 신약 2천년 플러스 천년 완국 이렇게 해서 3천년 7천년 합의 창조 목적 학교다 창조 목적 학교다 이렇게 이제 우선 기억하시고요 그 학교 중에서도 특히 신약 시대에는 더 학년이 높은 학년 때 신약 시대 때는 높은 학년 때 그래서 높은 학년 때 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이 교장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교감이 사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교감이 사탄이다 그리고 학생은 누구냐? 학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학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서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누굴까요?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장 측 교사들 교장선생님 쪽에 속해 있는 교사들을 좋은 천사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좋은 천사들이 교장 측 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교감 측 교사들은 사탄 측 교사들 사탄 측 타락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 두 종류의 교감 측 교사들이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과 교감 측 교사들 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네 오케이 학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교감은 항상 교장선생님의 허락하에 행동을 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교감은 스스로 행동을 못해요 항상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해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우리 욕기 1장 6절 또는 욕기 2장 1절 다 보면 욕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께 허락을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을 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내시고 시험을 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교획 속에서 시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4장 1절에 봐도 어떻게 마태가 썼냐면 성령님의 교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시험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 끌려가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의 교획 하에서 시험을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30살 점수신 100% 인간이었어요 인간 100%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한테 마태국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잡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 보고 내가 너 주인이다 그런 소리 I am your lord your master다 그러니까 이 놈이 예수님이 사람이 됐는데도 자기 정체성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100% 사람 되셨는데도 교장선생님인 거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자기 교감이 한 번 교장선생님 한 번 댑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탁 교장선생님의 지휘봉을 들고 이 놈아 너 교감이 왜 까분이야 한마디 하니까 쫙 쏘리면 또 도망가는 제 예화가 이상해요 아니죠 그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7000년 이 세상은 이게 하나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훈련 학교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의 스토리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예수님이 교장 되심이에요 그걸 훈련 받는 시대인데 우리 일곱 교회를 봐도 이제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과목이 하나가 있냐면 가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과목 중에 하나가 훈련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짜 예수님을 등장을 받아서 가짜를 봐야지만 진짜가 부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부각시키는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를 여러 모양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등장할 거다 라고 다 예언까지 해놨어요 가짜들이 등장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진짜 공부를 하려면 가짜 등장하는 걸 보고 가짜 보고는 진짜를 더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안티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자로 어떤 때는 뭐예요 반대하는 자로 또 뭐예요 어떤 것은 거짓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신하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교장선생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짜한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런 가짜들이 나올 것을 미리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 진짜 공부 제대로 해라 이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공부 안 하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봤죠 어저께 일곱 교회를 보니까 진짜 공부하는 교회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나머지 교회들은 뭐예요 다 가짜를 등장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다 잡혀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오늘날이 그게 더 심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종말 때인데 오늘날은 종말 중 종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영계시록에 이제 13장 이제 쪽에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철세하게 또 나와요 가짜가 엄청난 가짜들이 나타나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다 적으세요 한번 그 성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평소에 우리 아는 분들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24장 그래놓고는 3절을 딱 보세요 24장 24장의 3절을 딱 보시면 24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질문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죽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거다 쭉 말씀하시고는 23절을 딱 보세요 23절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그리스도가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불교의 부처가 그리스도고 힌두교의 비슈나가 그리스도고 이슬람교의 모허멧이 그리스도교 이런 일들은 지금 WCC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중교의 그 타중교를 만든 그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늘날 전세계의 한 6, 7, 80%의 교회들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타중교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같은 레벨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종말대 증조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거기다 줄이고 거짓 그리스도라는 게 지금 또 부처도 그리스도고 이슬람교의 마흐메트 그리스도고 그 모든 그리스도들이 타중교의 그리스도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많다고 그랬어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학설은 타중교에서 만든 학설이 아니에요 이 학설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타중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것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는 타중교도 덩달아서 같이 이야기래요 자기네 부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성탄절에 우리 불교의 선임들도 교회에 와서 성탄절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걸 아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때가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또 4월 초파일 되면 거꾸로 기독교 목사들 로마 카틀릭의 신부들 성공의 신부들이 절관에 가서 똑같이 축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신문에서나 매체에서는 뷰티풀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 평화가 드디어 오는구나 종교가 이제는 종교가 서로 싸움하지 않는구나 이거 기가 막힌 인간 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현혹돼요 24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할 수만 있다면 선택된 자들까지도 현혹된다 그랬어요 2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마지막 대칭도 중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8절을 보시면 딱 나와요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주검이 뭡니까 시체를 주검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어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시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주검이 이 시체들인 거예요 다원주의를 이미 믿는 분들은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죠 사대교회도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맞는데 나중에 까만 세마포 입는다고 기억나세요? 두아디라게도 또 그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도 또 라오디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쫙 보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에서 나오는 발람의 교훈 이세베르 교훈 또 누구예요? 리골라 교훈 이게 다가 다원주의적인 가르침들인 거예요 여기에 교회들이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말할 때 이 안티라는 이 네 가지 단어에 다 속해 있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티 그리스도가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지금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을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적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와왔어요 계속 나와오는데 지금에 와서는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멀리 퍼질 것을 예수님이 마태붐 24장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제 2장과 3장을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4장과 5장을 공부할 터인데 4장과 5장은 어저께 공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드에다 적으세요 4장과 5장은 어저께 공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10분 15분 쉬었다가 합시다 bre 퍼센트 종이 4장과 3장과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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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5장 6장 6장 5장 한글자막 by 한효정